안녕하세요. 한국사 정재준입니다. 2018년도 공무원 한국사 데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원래 개강 때는 정장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정장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서울에 날씨가 너무 추워요. 영하 16도, 체감온도는 20도가 넘어요. 그래서 제 정장 중에 겨울 정장 같은 게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쇠탈을 입었으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추위가 너무 심하면 제가 양복을 못 입고 또 길이 미끄러우니까 구두도 못 신고 운동화에다가 이렇게 따뜻한 옷 입고 와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30평생 살면서 이렇게 추운 거 처음 봤어요. 저는 또 하필 여름에 태어나서 추위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영하 20도라니. 2년 전에 중국의 창춘대학에서 학회가 있었는데 영하 20도가 그때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 말도. 파카를 제일 두꺼운 걸 입고 갔는데도 너무 추워서 베이징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급한 일이 있다고 연락하라고 창춘대학에. 그래서 비행기 타고 도망친 적이 있어요. 그게 제가 겪은 20도 처음인데 오늘 아침이 20도였어요. 그래서 단단히 체비를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거리도 짧았고 계속 KTX 안에 있어서 추위를 덜 느꼈고 여기 오니까 조금 나갔긴 한데 여기도 무척 춥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처음 느껴보죠. 이런 추위. 거기다 눈까지 왔었다며요. 제가 요즘 여기 날씨를 계속 주의깊게 보고 있거든요. 눈이 펑펑 최근에 온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와 여기에도 이렇게 눈도 오고 여러분도 되게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 수업은 7, 9급 통합 한국사 수업인데 여러분 시험이 2018년도 시험이 4월 달이에요. 첫 시험이 공식적으로 9급 시험이.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시험이 쭉 있을 텐데 아무래도 1월 달 개강을 하다 보니까 기본 이론을 두 달 해가지고는 4월 시험에 고득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번 수업은 기초 강의 뿐만 아니라 아주 어렵게 나오는 것까지도 잡아줄 수 있도록 심화 또 우리 문제풀이 강의가 제가 3월 달에 할 예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 문제들은 수업 외나 수업을 걸치면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수업은 기본 기초 수업뿐만 아니라 심화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해서 할 예정이다. 여러분 굉장히 운이 좋아요. 원래는 그냥 맨 처음에는 기초 강의를 해야 되는데 기본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이렇게 딱 적당하지 않아서 기초 기본 거기다 문제풀이 강의까지 다 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수업으로 두 달 동안 이 수업으로 4월 시험에 고득점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다는 얘기예요. 이 수업은 예습할 필요도 없고요. 복습할 필요도 없고 제가 망가지면서 여러분 기억나게 해드리고 무엇이 시험에 나오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수업 시간에만 잘 집중을 하시면 반드시 초심자도 고득점 나올 수 있게 보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득점이 안 나오면 쉬는 시간에 저하고 상의를 하세요. 왜 고득점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반드시 그 대안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번 수업 시간에만 집중하셔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처럼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서 무려 7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선배이기도 하고요. 공무원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었고 그만두고 이제 유학을 갔죠. 여기서 학사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미국에서 다시 석사 박사 과정을 졸업을 해서 대학교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서울에 전문적으로 강의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새 거의 강의는 놓고 있는데 이 학원의 원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10년 전부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해서 도와줘라 같이 하자 이런 의견 때문에 또 제가 바다를 무지 좋아해요. 여기 조금만 나가면 바다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해서 여기 올 때마다 보통 바다를 보고 가는. 어쨌든 그런 인연으로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대학교에 있긴 하지만 여러분하고 계속 인연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관공소에서 특강을 합니다. 합격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작년에는 연재구청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실하고 이렇게 합격한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양교육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을 겁니다. 제 이름은 정재준이고요. 제 홈페이지는 월드와이드 웹 JJJ 정재준 JJJ 정재준 JJJ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코퍼레이션 코리아 이렇게 됩니다. 그냥 네이버에 제 이름만 쳐도 제 홈페이지가 뜨니까 여기 클릭하면 제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평생 풀어도 못 풀 만큼 많은 기출문제가 다 올라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담난이라든가 자료들이 풍부하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테고 제가 최근에 밴드에 이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밴드를 보는데. 그는 정재준이다. He is JJJ. 원래 I am JJJ 하려고 했는데 주전자 아저씨가 선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는 정재준이다로 바꿨어요. 그래서 He is JJJ. 그는 정재준이다. 또는 정재준의 애국계몽. 여기로 들어가면 제 밴드에서 제가 매일 올리는 글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료도 올리고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것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다만 제 홈페이지도 그렇지만 제 밴드는 반드시 실명제예요. 그래서 실명을 쓰지 않으면 물어봅니다. 왜 실명을 쓰지 않는지. 답변이 없으면 그냥 강퇴. 그렇기 때문에 실명으로 하셔야 돼요. 제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he is JJJ at 한메일.net, gmail, 네이버, he is JJJ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또는 밴드로 질문을 하시거나 그럴 때는 언제든지 대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인터넷상으로 제가 하루 정도 내에 답변을 하니까 제 홈페이지에도 1대1 답변이라든가 교수님과의 질문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하셔도 되고 밴드를 통해서 연락하셔도 되고 이 수업은 여러분들을 위한 수업이니까 무엇이든지 필요하거나 의문이 있으면 질문하시지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합격의 그날까지 각자 자기 과목의 선생님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줘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두드려라. 그래야 문이 열린다고. 아무리 혼자 알아봤자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의 고민이 있으면 그거를 자꾸 두드려서 알려야 해결책도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를 했고 우리 강의 계획서를 받았을 겁니다. 이 강의 계획서는 제 밴드 그리고 제 홈페이지에 또 제 동영상 여기에 다 동시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이 종이를 잃어버리면 다운받아서 또는 인터넷상으로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할 예정이라는 계획서입니다. 한국사의 전반적 이론에 대한 입체적 정리. 이 수업은 특히나 이번에는 단순한 기초반, 종합반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기초반은 어떤 개념 잡기에는 좋지만 시험장에 가면 과락 나옵니다. 기초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험은 기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심화적인 내용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초뿐만 아니라 심화적인 내용까지도 함께 할 예정이에요. 또 우리 그 종이 강의 계획서 중간 상자 안에 우측에 보면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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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바로 시험 볼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도 이렇게 봐서 문제 중에서도 좋은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풀어드리고 할 텐데 시간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푸는 날에는 여러분이 좀 일찍 오셔야 됩니다. 당장 내일은 국정교과서 모의고사가 있네. 그래서 내일 여러분이 조금만 더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려 5분, 5분을 일찍 오는 거예요. 국정교과서 모의고사 하는 문제도 쉽고 그리고 열 문제밖에 되지 않으니까 2시 55분까지 오셔서 5분 동안 풀면 돼요. 국정교과서 모의고사는 대부분 다 90점, 80점 다 이상 받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우리 통화방사 교재라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한다는 기분으로 쭉 한번 제목 위주로 읽어보시고 오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5분 일찍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본다 그러면 두려움에 휩싸일 염려가 있는데 제가 1번 문제 알려드릴게요. 다음 중 우리나라 3국 시대에서 3국이 아닌 나라는 1번 고구려, 2번 백제, 3번 신라, 4번 돌골 그런데 틀린다. 이러면 그거는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다른 과목을 잘못 수강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이왕 내친 김에 2번 문제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설화는 1번 동명성황설화, 2번 금화전설, 3번 비류온저설화, 4번 단군신화 그런데도 틀린다는 건 뭔가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기초가 아주 상식적인 게 잘 안 돼. 외국에서 한 10년을 살다 오거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주 쉽게 내니까 제목 위주로 공부할 때는 제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책을 쓰는 사람들은 제목이라든가 소제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어를 두고 거기에서 답을 걸어요.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5분 일찍 오시고요. 내일 국정교과서 모의고사를 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시면 된다. 이 수업은 이번 4월에 당장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잘 마스터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이고요. 오늘이 1월 12일이네. 첫째 주는 뭐가 걸려 있어서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저는 첫째 주부터 수업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째 둘째 주부터 개강을 하게 돼서 3시부터 8시까지 그런데 토요일날은 아침부터예요. 아침 9시부터 그럼 내일은 내일이네 수업 시험이 그럼 내일 2시 55분에 시험 보면 아무도 없죠. 아침부터인데 그래서 내일은 8시 55분에 오세요. 그렇겠죠. 그런데 아무도 얼굴에 표정이 변화가 없어서 아 이 사람들이 뭐 원래 그런가 포커페이스인가 몰랐네. 어쨌든 그러면 내일은 8시 55분 제가 착각을 했어요. 우리 수업이 금요일날에는 오후 토요일날에는 오전 수업이 되겠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인데 2시가 참 애매하죠. 그런데 점심시간 없이 2시까지 연달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뭐가 있냐면 설날이 있어요. 설날 연휴가 딱 하필이면 또 금토에 꼈어. 그래서 저는 금토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금토에 할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금토에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일단 학원에서 싫어하죠. 쉴려고 그랬는데 저 정쌤 때문에 다 나와서 있고 저는 가급적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일단 뺐어요. 일단 뺐다라는 거. 그런데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볼게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추가적인 수업을 더 할 수도 있다. 추가적인 거예요. 만약에 추가적인 수업을 하게 되면 도영상으로 열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 수업 없다고 해도 설날 때 뭐가 있냐면 숙제로 근현대사 동영상 수강. 그래서 숙제라는 이름으로 써 있죠. 제가 숙제를 따로 내주지 않잖아요. 제가 예습 복습이 없다는 건 숙제가 따로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제를 내준다는 건 무지 중요하다는 거죠. 근현대사 동영상 수강. 그래서 이거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지금 들어도 돼요. 실력이 없이 그냥 들어도 근현대사. 제 홈페이지에 가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지도특강이라고 있어요. 제 홈페이지에 가만히 한 첫 화면을 보고 있으면 뭔가 움직이면서 지도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무료거든요. 제가 지도특강을 마지막으로 촬영한 게 한 4, 5년 전인데 너무 오래됐죠. 그런데 최근에 와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제가 그거 보고 와 정말 잘했다. 정말 잘 가르쳤다. 와 이거 들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러는 게 확 그래서 이걸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듣고 이때 숙제할 때도 설날 때도 한 번 더 들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현대사 동영상 수강 무료. 이거 수업 들어야 된다. 지도특강 근현대사. 이렇게 숙제를 내준다라는 건 우리 숙제 그러면 떠오르는 게 숙제 검사예요. 그래서 이건 검사까지도 한다. 숙제를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여러분 통화방사 교재가 1권하고 2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이 처음부터 조선시대까지예요. 그다음에 2권이 근현대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권 맨 뒤에 보면 이렇게 지도가 있어요. 1권 맨 뒤에 보면 이렇게 근현대사 지도가 달려있다. 그러니까 근세 마지막 끝까지 공부한 다음에는 이 지도를 공부하고 그다음 책으로 넘어가라는 의미에서 이 지도를 여기다가 붙들어 맺었는데 이 지도를 가지고 이제 지도특강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로 공부를 해왔는지 확인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지도. 그래서 나중에 숙제 검사하겠다 그러면 이 지도를 뜯어갖고 갖고 오셔야 돼요. 안 가지고 오신 분은 안 했다고 간주합니다. 제가 숙제 검사할 때는 자를 가지고 숙제 검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안 해 오신 분은 손바닥을 때려요. 그래서 아이 뭐 손바닥 아프겠나 했는데 옆반에서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세 개에 때립니다. 쩍쩍 소리가 나죠. 신고하셔도 돼요.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해서 세상에 학원 강사가 학생들을 폭행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로 손바닥을 때렸다 이걸로 신고하면 여러분이 더 혼나요. 그래서 그거는 숙제 검사하겠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 에이 설마 하겠어. 합니다. 에이 이번에는 안 해.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오시는 게 좋겠다. 우리 국사는 20문제 나오는데 근현대사에서 7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그 7문제 단순히 7문제만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보통 공부를 앞에서부터 하게 되고 앞에서부터는 꼼꼼히 하게 됩니다. 틀리는 경우의 통계를 보면 되게 근현대사에서 많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근현대사를 꽉 잡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뒤에서부터 하라고 해요. 사실 뒤가 아니죠. 가까운 근래부터 공부를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대사 공부하고 가까우니까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대사 공부하고 그 다음 조선시대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가까운 것부터 먼 미래에 먼 과거를 공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현대사를 바로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테마 한 15호 정도까지 할 테고 거기 있는 거 순서대로 할 예정이지만 꼭 지켜지진 않고요. 어느 날은 소비 잘 되는 날은 조금 더 하고 덜 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가장 부담 없는 날이 되겠어요. 시대개관, 추천 도서, 시대별 차이, 공부 방법론, 공부 계획 그 다음에 또 반장도 뽑네. 우리 반장할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반장하고 싶다. 반장은 어떤 일을 하냐면 칠판을 지우는 것. 우리 촬영하시는 분이 칠판을 지워주시긴 하는데 촬영도 하고 그러니까 바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칠판도 지워주고 오늘 프린트물도 제가 직접 나눠드렸죠. 프린트물도 나눠드리고 여태까지 제 수업 중에 반장, 부반장이 되어가지고 합격할 확률은 무려 50%였어요. 제 반장, 부반장이 돼서 합격할 확률은 50%. 둘 중에 하나다. 50%. 제 수업을 듣고 합격한 확률은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반장에 대한 통계는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합격자들이 정사모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밴드, 히즈, 제이제이제예요. 그래서 여기 합격자들이 무지 많은데 대부분이 다 반장, 부반장였던 학생들이에요. 지금은 국가기관에 다 분포되어 있는 거지. 반장, 부반장. 그래서 반장, 부반장이 됐다라는 것은 거의 합격을 할 거다라는 공식이 있었고 서울에서 수업할 땐 보통 두 달 전에 예약을 했어요. 내가 반장을 하겠다. 이메일로 보내서. 보통 예약, 그래서 부반장. 부반장까지도 다 예약이 찬 경우 학습부장이라도 시켜달라. 나는 합격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습부장을 시켜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경쟁률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반장이나 부반장. 뭐 반장, 부반장. 합격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반장, 부반장. 괜찮은데요. 이건 외모, 지적능력, 남녀성비 또는 고등학교 때의 성적, 어느 학교 이런 거 전혀 가리지 않아요. 손을 30cm만 드는 순간 자기가 반장이 되고 30cm 올리는 순간 합격률이 보통의 합격률이 2%죠. 2%에서 50%로 확 증진되는 거예요. 왜 반장을 하면 합격할 확률이 높냐면 수업은 결정적으로 얼마나 자기가 그 수업 속에 제가 모든 국사권을 다 다루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진정으로 자기가 참여하느냐에 있는 거거든요. 수업은.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이래요. 두 달 들은 다음에 다시 두 달을 더 들었는데 두 달 더 들은 다음에 전에 수업하고 왜 좀 다른 수업을 하세요? 그래요. 아니요. 저는 똑같은 수업을 했는데 왜 다른 수업이라고 그래요? 안 들리던 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똑같은 걸 가르치는데 두 달 지난 다음엔 옛날에는 무심코 지나갔던 얘기들이 들리는 거지. 그런데 반장이 되면 처음부터 왕창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반장인데 선생님이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그래도 반장인데 이런 무의식적인 그런 것 때문에 집중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의 성적 향상으로 직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손을 안 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 지금 거의 마음은 30cm 올라가 있어요. 손만 안 올라가 있어요. 반장할 사람 그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아 고현주 씨? 축하해요. 반장이에요. 두 번 축하해야 되겠네. 한 번은 반장이 돼서 또 한 번은 합격할 거니까 미리 축하 그래요. 이름이 아주 좋네. 연주 그래요. 자 우리 반장이 혹시 부반장할 사람 있어요? 없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니까 그래요. 고마워요. 우리 반장이 앞으로 프린트물 나오면 이게 나눠드릴 테고 프린트물 같은 경우는 반장한테 만약에 혹시 결석하면 안 되지만 결석을 했다. 그러면 저는 안 갖고 다니니까 무거워서 짐이 반장한테 반장은 여분을 항상 갖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랬다. 자 그래서 반장까지 다 뽑았고요. 와 대단하네. 이렇게 수업을 쭉 해갖고 3월 3일까지 와 3월 1일이 3일절 지나서 3월 3일까지 해서 테마 160까지 이렇게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각. 그리고 수업 중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중에 나가면 제가 매우 걱정을 하겠죠. 왜 나가지? 걱정을 한다. 물론 배에서 폭발음이 일어나면 빨리 나가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가급적이면 한 시간마다 칼같이 쉴 테니까 수업 중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한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야지 되겠죠. 무음으로 그래서 소리가 나면 수업 중에 소리가 나면 중단되고 또 그 소리도 저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촬영에 그러니까 벌금을 반장이 받도록 할게요. 소리가 나면 만 원 진동일 경우에는 5,000원으로 할인해줘요. 진동 소리가 나면 5,000원 그래서 무음 저도 무음으로 해놨거든요. 무음 꺼도 되고 무음 해도 되고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수업 중에 뭐 제가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어쩌다가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칠판에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지 않으셔도 되고 표정만 이러면 제가 금방 눈치를 챕니다. 표정이 조금 제가 표정을 볼 테니까 특히 반장 표정을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표정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잘못 쓴 거는 올바로 지적을 하든가 그때 못 잡으면 쉬는 시간이라도 반드시 잡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뭐 금요일 그러면 뭐 불금이다 해서 젊은이의 날이잖아요. 그럼 토요일이다 그러면 더 젊은이들의 날인데 이때 온전히 공부만 한다는 건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남들 놀 때 공부해야죠. 합격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남들 놀 때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남들 공부할 때 당연히 공부해야죠. 남들 놀 때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지 합격률 2% 안에 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달 동안 우리 통화방수사 수업을 하도록 해요. 자 우리 강의 계획서 이제 됐고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요. 교재 맨 앞에 보면 분류사 기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류사 우리 국사책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시대사 교재하고 분류사 교재가 있다. 시대사 교재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시대사 시대사와 분류사 시대사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역사를 서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고시대 즉 원시시대 그 다음에 고대국가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근세 그 다음에 근대사 그 다음에 현대사 이렇게 시간적 순서에 따라 우리가 익히 공부하던 방법이죠. 그게 바로 시대사 공부다. 그걸 좀 짜임새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고대 중세 근세로 가면서 그냥 중세에서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중세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보통 나눠서 공부를 하죠. 이런 일반적인 역사 공부 방법 이걸 시대사 교재라고 합니다. 많은 책들이 이렇게 시대사 시간적 흐름에 따라 하죠. 분류사라는 거는 제도사라 할 수 있어요. 제도사 아주 거시적인 제도사 교재인 경우에는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이렇게 나누죠. 크게 그래서 정치사에 들어가면 정치만 쭉 배우는데 고대 정치 중세 정치 근세 정치 근대 정치 현대의 정치 이렇게 정치만 모아놓는 거지 거시적인 분류사 미시적으로 따지면 아주 세분화해서 더 세분화해서 정치 안에서도 외교사 군사 또는 전쟁사 또는 중앙행정 이런 식으로 더 잘게 나누는 걸 분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100% 다 시대사 교재였는데 제가 최초로 분류사 교재인 통화방국사 책을 썼고요. 통화방국사 여러분 뒤에 보면 1권에 아니라 2권에 나와 있는데 이 책이 몇 년부터 나왔는지 알아요? 2002년부터 나왔어요. 월드컵 할 때 지금 2018 16년 전에 처음으로 분류사 교재를 쓴 거예요. 서로 그때 국정교과서도 시대사였어요. 그러다가 약 10년 전부터 한 10년 한 12년 전부터 심지어 국정교과서도 분류사로 바뀌었어요. 분류사로 그리고 지금 많은 수험서들이 분류사로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분류사 중에서도 저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테마별로 이렇게 나누는 걸 처음 선택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시대사 책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잡는 데는 좋지만 막상 시험지에 객관식 문제를 답을 맞추기에는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객관식 문제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객관식 문제는 제도사로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음 중 군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다음 중 교육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깊숙이 파트별로 시험에 나오는 것에 착안해서 그래 좋다. 그러면 나도 그걸로 한번 요약을 해보자 라는 생각 때문에 제 수험 생활 동안에 만든 책이 이 책이라는 거예요. 분류사. 이걸 이제 책으로 내서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도사는 객관식을 맞추는데 가장 유리한 책이다. 그 관련 문제에 대한 어떤 게 맹점이고 어떤 게 기억해야 될 만한 일이고 그리고 이해해야 될 만한 일인지 그래서 이 교재는 제도사 분류사로 되어 있어요. 다만 시간적 흐름은 여러분이 이미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다 또는 대학교 때 교양으로 했다라고 치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자들이 꽤 있고 또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과거의 일을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적 흐름을 갖추면서 그리고 제도사로 들어가서 할 겁니다. 시간적 흐름 가운데 뭔가 시험에 잘 나오는 제도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깊숙이 들어가서 잡아내고 다시 시간적 흐름으로 가고 하는 교재가 바로 통화방수사다. 제 시대사 책으로는 맥락한국사라는 책이 있어요. 맥락한국사. 그런데 여러분에게 아마 이 책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수업은 이 교재를 하도록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첫 번째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교재가 또 제도사 라고 해 제도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흐름이라든가 용어가 낯설까 봐 제가 2권 뒤에는 용어 해설집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뒤에 마치 백과사전처럼 2권 뒤에 용어 해설집이 있으니까 용어 해설 또는 찾아가기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놨으니까 이걸 단곤하시면 뭐 지금은 고시에 빠졌지만 고시까지도 고득점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보통 공무원 시험 치자마자 여러분에게 강추하는 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보라고 하거든요. 고급 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은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수준이 돼 있다라고 하면 1급 시험 1급에 바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은 여러분이 공무원이 된 뒤에도 국비 유학생 선발에도 한국사 들어갔는데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이 들어가죠. 이미 따놓으면 좋잖아요. 기업체 들어가더라도 1호봉 더 줘요. 월급을. 또 많은 기업에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도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지식을 지나쳐버리지 말고 공무원 시험 합격한 이후에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한번 시험 쳐보는 것도 괜찮다. 자격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출제의 경향은 조금 달라요. 그러나 워낙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 공무원 시험 수준이 높기 때문에 1급을 합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만 한번 한 1, 2년치만 쭉 풀고 한 100문제에서 200문제 정도 풀고 가면 1급을 충분히 합격해서 1급에서 떨어지더라도 점수별이니까 2급은 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지식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연결시어서 갈 수 있도록 저도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최초 시험에서 저도 시험 보러 갔는데 와 무슨 문제 경향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한 페이지에 한 문제야. 읽다가 읽다가 뭘 물어보는 거야. 결국 통과는 했는데 하여간 문제 경향은 조금 독특하기는 하지만 답을 거는 지점은 항상 있어요. 출제자가 원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학습할 겁니다. 출제자가 뭘 원하는지 그것만 잘 학습하면 문제없다. 그래서 분류사대로 목차가 이렇게 아주 테마별로 이렇게 테마 1번부터 테마 160까지 이렇게 차례로 돼 있죠. 그런데 이걸 또 시대적 흐름을 어느 정도 갖추면서 분류사 이해를 하도록 한다고 해서 맨 앞에 시대교관 고대국가 있고 그다음에 투에는 중세 고려시대 있고 그다음에 근세사회 있고 근대사회 있고 현대사회 이렇게 큰 분류도 있다. 그리고 또 통합한국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컬러로 만들었죠. 그래서 모든 문화재 이런 것들을 컬러로 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올 컬러로 다 돼 있다. 지도도 그렇고 한 장 넘겨서 우리 통합한국사 판이 이렇게 여러 번 바뀌었다는 게 나와 있고요. 공무원 시험 한국사 마스터 방법이 있네. 한국사는 현재적이고 시사적이다. 현재적이고 시사적이기 때문에 독도 문제라든가 중국의 역사 왜곡인 동북공정 문제라든가 강도 문제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병인양요 신미양요 특히 신미양요 때 수자기 문제라든가 이런 시사성 있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완충 작용이 있는 거는 과거에는 한 5년 전에는 시사적이다 그러면 시사성이 아주 크면 바로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출제가 되지 못하고 문제은행식으로 바뀌어서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에게 계속해서 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그 문제 출제가 그다음 시험에 바로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걸 문제은행에다 넣어놔요. 그런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사성 있는 게 바로 나온다라는 보장은 아직 없다. 예컨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가야사예요. 가야사. 그러면 바로 가야가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가야가 바로 시험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학자들은 가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문제를 출제했단 말이에요. 문제은행에는 들어가 있어. 하지만 선택의 과정에서 선택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분포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건지 그런 좀 특이한 점이 있다. 이게 바로 현재적이고 시사적이다라는 거예요. 객관식 한국사는 상대적이다라는 거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객관식 문제는 가장 오른 것이 있고 대체로 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대체로 옳더라도 가장 오른 것에는 못 당해요. 이런 것처럼 객관식 문제는 문제 푸는 능력을 많이 길러야 돼서 사실 기본 이론이 어느 정도 되면 자신이 공부하고 알고 있는 것이 객관식 문제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업은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한다라는 거죠. 한때는 모의고사 문제할 때 1등한테는 장학금으로 20만 원을 주겠습니다.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학원 전체에서 학생들이 다 국사만 하는 거예요. 그 장학금을 타고 또 제가 그걸 데자보로 붙여갖고 학원에 붙이거든 성적순으로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국사만 공부를 한다. 왜 거기다가 장학금까지 걸어가지고 그러냐 해서 내린 적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성적 올릴 수 있는 무한한 방법을 많이 알고 있지만 다른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그랬다. 마음속으로는 20만 원을 드릴게요. 한국사는 출제 범위가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한국사는 출제 범위가 있긴 해요. 출제 범위가 없는 문제는 찍으라는 문제인데 그런 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어요. 더군다나 문제은행에 들어갈 때는 여러 선생님들이 시험을 직접 보고 이상한 문제는 다 제외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정말 이상한 문제들도 많이 출제돼가지고 예컨대 불국사의 이상향을 네 개로 나누는데 무슨 세 개 무슨 세 개 무슨 경우라고 네 개로 나누는데 그 네 개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항의를 했더니 출제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수험서나 교과서에 의존하지 말고 교양서적을 폭넓게 읽으면 맞출 수 있다. 그런 답변을 해가지고 아니 수험서도 다 지금 해결하기 힘든 판에 무슨 교양서적을 폭넓게 읽어요. 그래서 좀 그 사건을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은 문제은행식으로 바꿨고 또 문제은행에 문제가 들어가고 또 다시 나오고 할 때 계속 세 명이 특히 국가 국가직 시험에는 세 분이 시험을 봐요. 교수 세 명이 시험을 보고 교사도 들어가요. 보기 때문에 극단적인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지방직을 제외하고 국가직은 그렇지 않다. 다음 장을 보면 일반적인 공부요령이 나와있네. 한국사 마스터에는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두 달 처음 했다. 그러면 사실상 두 달 정도 하면 약 40점에서 50점 정도 나오고요. 네 달 정도 하면 성적이 많이 오르죠. 하지만 60점에서 70점 그 다음에 6달 정도 돼야 80점 정도 아주 열심히 했을 때 보통 이렇게 제 경험으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본 결과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할 게 본인은 1년이나 공부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느냐 이렇게 충분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안 나오는 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강의를 통해서 기초를 잘 잡아야 된다. 이건 시간을 단축하자는 뜻에서 그런 것이지 혼자 독학을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죠. 단편적인 암기보다 전체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두 가지가 보완되는 건데 흐름과 즉 이해와 암기는 서로 보완적인 것이지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한 다음에 이게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이건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70점에서 90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서브노트화가 필요하다. 서브노트화는 여러분 지금 통합한국사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맥락한국사 제교제는 별로 강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통합한국사는 강추합니다. 통합한국사의 어느 부분인 예컨대 이 문제다. 그럼 통합한국사 테마 어디서 배웠지 어느 부분이지 이게 생각날 정도면 100점 맞는데 무리가 없거든요. 서브노트화라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 교제하고 거의 동일시하는 게 서브노트화예요. 그래서 한 권에 집중하라는 뜻에서 서브노트화죠. 어떤 과목이든지 많은 교제로 공부하는 건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국사 공부할 때 여러 선생님 책이라든가 교과서라든가 이거 읽는 거 상관없습니다. 어떤 합격자는 한 권만 봤다고 하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 권을 보는 건 왜냐하면 완벽한 책이란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러나 맨 마지막에 최종 정리를 하면서 자신이 서브노트화하는 교제는 한 권으로 정하는 게 기억을 되살리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저것 보다가 나중에 하나야 교제를 정해서 불비한 점은 오려붙이고 또는 암기법 같은 거는 포스트잇으로 붙이고 야광펜으로 긋고 해갖고 나의 지식과 동일시하는 교제 바로 서브노트화라는데 그건 한 권으로 하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노트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고득점하는 데 좋겠다. 또 오른쪽에 맨 위에 누운 풀처럼 겸손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사학과 다니는 학생들은 움집 나오면 저희 우리 학교 교수님이 움집은 구석기 말에 나와서 신석기 때 청동기 때도 철기 때까지도 움집이 나왔다 그러는데 왜 선생님은 움집 신석기 움집 신석기 이렇게 가르쳐주느냐 아까 그분이 맞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다가는 객관식 한국사 고득점에 실패합니다. 저는 이걸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움집은 구석기 때도 나오고 철기 때도 나와요. 저희 옆집에 움집 있어요. 지금도 나와요.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그 기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들을 다 제로로 만들고 지금 이 수업에서는 제가 하자는 대로 80점까지 제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지금까지 지식이 없었다면 그걸 다 제로로 만들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누운 풀처럼 겸손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질수록 겸손해지죠. 또 수험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거기 써놨네. 맨 밑에 절제라는 말 써놨죠. 단순화. 삶을 단순화하라. 이게 바로 절제이다라는 거예요. 2017년은 참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아마 여러분에게서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한 대학 다닐 때까지만 힘들었는데 그 뒤로는 대학 다닐 때까지 너무 집이 어려워서 힘들었는데 심지어 등록금이라고 요즘 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서 야산에 가서 메미를 잡았어요. 메미를 잡은 다음에 메미 끝에 발에다가 실을 하얀 거를 3미터를 맸어요. 메미를 한 10마리 잡은 다음에 메미통에다가 딱 갖고 아파트 단지 가운데 딱 서 있어요. 그럼 맴맴맴 울잖아요. 5살 6살 아이들이 와 메미다 메미 500원 한 마리 줄로 이렇게 하면 메미가 메미가 이렇게 다 달아다니다가도 이렇게 못 가져 줄로 메놔가지고 그래갖고 팔았어요. 그래갖고 신라면을 한 상자 사갖고 가져가면 어머니가 너무 좋아했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 내가 나무 나무 잘 타잖아요. 메미 잡아가지고 아르바이트하고 중고등학교때는 그렇게 해서 등록금을 냈어요. 그리고 대학 다닐 때도 계속 대학 다닐 때도 계속 대학 등록금 내느냐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도대체 수업을 들어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학과 나왔는데 무슨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첫 찾는데 한국사에서 과락이 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사학과 나왔는데 과락이 나오다니 그래서 한국사만 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또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데 미국 유학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하고 돈 벌어가서 유학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됐는데 2017년에는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안 가는 정신의학과도 다 가봤어요. 그래서 약을 주길래 약은 안 먹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힘든데 지금은 다 지나갔다고 봐요. 2018년에는 이제 저의 삶이 시작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저하고 같이 밝은 미래가 함께 있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기쁘게 수업을 할 예정이고 여러분도 좋은 길을 저한테 많이 받아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할게요. 절제하라 이거예요. 수험생이 가장 중요한 건 절제예요. 술 마시고 데이트하고 영화 보고 이거 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어요. 오래 걸려요. 저도 7년이나 한 이유는 제가 생활비를 벌어서 반을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태주고 그 다음에 6개월은 공부하고 소원 공부하고 6개월은 벌어가지고 집에 생활비하고 저 쓰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절제 단순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절제하라 삶을 단순화하라 그렇다고 기존에 애인이 있는데 정리하겠다 이런 건 안 되고요. 기존에 애인이 있으면 그대로 가시고 새로 도모하지 말란 뜻이에요. 절제라는 건 수험생의 가장 최대의 숙적은 알코올이에요. 알코올과 담배 이거죠. 제가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는데 이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삶을 단순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이렇게 삶을 단순히 하면서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갖고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아요.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라. 여러분 이제는 성인이 돼서 일기 안 쓰죠? 저도 일기 안 쓰거든요. 대신에 오늘 해야 될 것 또는 앞으로 곧 내가 해야 될 것을 다짐합니다. 그 다짐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포스트위로 써가지고 컴퓨터 위에 붙여놓는다든가 또는 아침에 기도를 잠깐 한다든가 또는 제 휴대폰에다가 메모장에다가 언제 뭔 일을 해야 하지 하면서 그거를 다시 확인한다든가 그만큼 그게 정신적인 것이 거기에 가미되거든요. 계획도 똑같습니다. 정신적인 게 가미되는 게 계획이에요. 앞으로의 목표를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문방구에 가면 이런 노트가 있죠. 이런 노트를 하나 사서 맨 첫 번째 페이지에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표를 하나 쓰는 거예요. 예컨대 나는 2018년에는 창원시청에 있을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나는 과천에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목표를 쓰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연간 계획을 쓰는 거예요. 연간 계획이라는 건 언제까지 내가 합격을 하고 좀 크게 잡아서 언제부터는 뭘 하고 언제까지는 뭐 하고 특히 1, 2년 정도 계획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다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주간 계획 월간 주간 계획까지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 자기 인생의 장기 계획 구체적인 계획 단기 계획 맨 첫 장은 자기의 목표 또는 다짐 매일 열어보면서 그 다짐을 공고히 하라고요. 굉장히 근거 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한때 시크릿이라는 책이 유행했었어요. 시크릿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자신이 어떤 한 가지를 계속 염원하면 그 정신적 의지가 우주에 쏘아붙어서 그게 다시 그렇게 되도록 이 세상 모든 사물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계속 원하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신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 정신적 의지에 따라서 그게 시크릿이거든요. 뭐 비밀을 노출한 게 결국 그거예요. 오히려 유물 언론이 아니라 관념론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될 수가 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될 수가 없다. 아 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 시험 합격했을 때 저는 5급 시험에 합격했는데 제 동기 중에 강원도에 춘 한림대학인가 합격한 학생이 있었어요. 동기인데 그런데 그 그 사람이 이제 본인 공부한 걸 얘기하는데 자신이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친구들 때문이에요. 친구들이나 심지어 교수님들 조차도 야 너 지방대학생이 무슨 5급 시험을 준비해 9급이나 보지 9급도 합격이 힘들어 요즘 9급 시험도 스카이 다닐 학생도 9급 시험 다 보는데 너는 왜 자꾸 5급 시험을 보냐 이게 제일 힘들었대요. 안 돼 안 돼 너는 이게 제일 힘들었대요. 그런데 본인은 계속 난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어 왜 못해 하면 되는 거지 매일 남아서 끝까지 공부했는데 결국 합격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원하면 다 되는 거예요. 문제는 시간이지 그리고 의지 그 지속력이지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언젠간 될 거야 나는 되게 돼 있어 이거를 운명론처럼 자기의 의지를 발휘하면 그것이 우주에 쏘아붙어져서 그 우주가 그렇게 되도록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걸 계속 다짐한다. 단기 계획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작성하고요. 구체적으로 작성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토요일요일까지 작성을 하면 한 번 그 구체적인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지금까지 작성해놓은 것이 다 무용지물이 돼요. 그래서 금요일까지만 작성을 하고 토요일요일 남는데요. 토요일요일은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금요일까지 해도 그거 달성하기 쉽지 않아요. 하루는 친구가 찾아온다든가 하루는 아파가지고 그냥 공부를 못했다든가 이런 날이 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하루에 10시간 공부도 되게 우수한 거예요. 그걸 꾸준히 10시간 한다는 것도. 공부는 공부는 시간이 넉넉하게 있을 땐 8시간씩 하고 점점 가까우면서 10시간 하고 마지막 한 달은 15시간 공부하는 게 좋거든요.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하루 온전히 8시간을 공부했다. 하루 온전히 10시간을 공부했다. 하루 온전히 12시간을 공부했다. 하루 온전히 15시간 공부했다. 여러분 하루에 15시간 공부해봤어요? 이거 무지 어려운 겁니다. 9시간이나 있네? 그렇지만 공부 앉아있는 시간 초시계로 누르고 앉아있는 시간 15시간 굉장한 거거든요. 이걸 한 달 잡고 두 달 세 달 네 달 지금 시간이 있을 때 8시간씩 하고 10시간 이제 세 달 전부터는 12시간 그 다음 한 달 남았을 때는 하루에 15시간 계속 이때는 공부만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하면 심지어 잠잘 때도 책상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보여요. 이 정도로 마지막엔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 쫙 공부해서 딱 합격하는 거예요. 우리 수능 공부할 때 기억나요? 어? 고2 고3 맨 마지막에 확 학생들 성적이 막 오르죠? 마지막에 집중해서 쫙 했을 때 그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무 처음부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유지하는 걸 그리고 절제하는 걸 오히려 공부의 긍정적 요소보다 부정적 요소를 배제하는 걸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불행을 배제하는 걸 더 중요시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모든 거를 집약해서 공부하면 고득점이나 합격이 유리할 거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시간관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은 원하는 공부를 하되 만약에 계획에 불비한 점이 있다면 주말에 그걸 보충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계획입니다. 시간관리 재정관리 공부관리 대인관리 이런 것들도 다 미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힘든 거예요. 대인관리는 뭐 이성친구뿐만 아니라 그냥 친구 그리고 부모님 또는 자기 형 동생 이런 것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적인 요소들을 배제해야지 수험생을 수험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불안 요소들이 계속 있으면 수험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다음 달에 시험인데 애인이 MT 같겠다고 번호 빌려달라고 전화하고 그러면 공부가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다음 장소관리 무지 중요하죠. 장소 저도 공부를 하면서 장소를 여러 군데에 옮겼는데 여기는 장소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물 나오는 건 빼고 그거 빼고는 식당도 있고 저도 오늘 처음으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좋더라고요. 저 이거 파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도시락 다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팔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장소관리. 제가 공부했던 고시원은 2층 고시원인데 한 11시만 되면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지하에 식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자꾸 언제 먹나 언제 먹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장소를 바꾼 적도 있거든요. 또 어떤 장소에 가면 이상한 눈에 띄는 공부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또 없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장소관리라는 건 상당히 지금은 여러분이 피하면서 장소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서 싸우지 말고 저는 맞서 많이 싸웠거든요. 옆에서 시끄럽게 굴면 나오라고 그래갖고 일정 연설을 했거든요.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예컨대 대학 도서관에는 이렇게 앉잖아요. 넓은 공개된 데에 A B C D E F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제가 여기 공부하는데 이 학생이 자꾸 다리를 떠는 거예요. 다리를 꼬아가지고 꼬으면 여기에 붙죠. 책상에 그다음에 떨으면 책을 쓰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포항도 아닌데 왜 지진이 일어나지 보니까 떨어요. 했더니 안 떨더라고요. 또 조금 있다가 또 떨어요. 그래서 흠흠흠 그랬더니 또 안 떨어요. 그런데 또 또 조금 있다가 또 떨어가요. 지진이. 그런데 다른 학생들 가만히 있는 거 이상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책상을 잡고 이렇게 했더니 다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갔죠. 저는 공부할 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거든요. 손수건 꺼내놓고 빨주노초파나 보남파 초노주빨 색색깔 꺼내놓고 하나 정말 아무 소리도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다닥다닥 하는 사람 시끄럽게 공부하는 사람 몸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 불러다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했었는데 별로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급적 피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그런 사람은 스스로 반성해서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자기관리까지 소개 다 드렸어요. 오른쪽에 보면 일러두기 할 차례는 이 책의 취지와 방향 우리 일러두기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국사 출제가 되는 내용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1시간 됐으니까 10분 쉬었다가 다시 할까요? 쉬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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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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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